하이 기아이 자 기아냥이 여러분들 어서오시고요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기아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3월 학평하게 되면은 선택과목의 시험범위가 아주 좁아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단원 2차곡선 중에서도 절반 접선 빼고 딱 2차곡선 이제 포타쌍이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제 정의만 다루게 되는데 시험범위가 좁다 보니까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다 뭐냐면 순수하게 기아의 실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누구야? 기아의 아니야? 그럼 기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기아의 기본이 뭐야? 물론 나중에 가면 공간대용도 배우고 이러겠지만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수학 아 그게 기본이지 그 기본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그냥 뒷부분 가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보면은 자 요런 것처럼 뭐 타원의 정의 그냥 몰라도 그냥 대충 풀 수 있는 것도 나오긴 나오죠 자 이거 뭐 A 이거 원 찌그러뜨린 게 이제 타원이니까 여기 X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집어넣은 Y가 0되면서 X절편 찾아 자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또 얘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축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구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뒷부분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뭐야? 도형 잘 하셔야 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지 않니? 그쵸? 기아는 꿀잼이잖아? 그치? 자 여러분들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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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쭉 보시고 뭐 30번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냥 보조선 어떻게 그릴까? 뭐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필요한 포인트들 뭐 타원, 포물선, 쌍옥선 이제 정의들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죠?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1번 정답은 5번이죠?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은 포물선이죠 포물선 뭐 이거 이제 8 넘겨가지고 y는 8분의 x제곱 이참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포물선 기억하셔야 되겠죠? 자 이제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초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준선 이렇게 있는 형태가 x제곱은 4py의 형태죠?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가 지금 8y니까 얘가 지금 이제 4py 이렇게 되면 자 p가 지금 이제 2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 0,2 얘가 지금 초점이고요 그래프 그릴 때에는 p 오른쪽으로 2배 와서 2p,p 혹은 마이너스 2p,p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까지 세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여기 p 얘는 지금 2입니다 여기서는 자 얘는 지금 y 콜 마이너스 p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준선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초점 준선 이용해서 뭐 거리가 같다 이런 거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문제 속 구하라는 거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 구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2p 구하라는 거구나 그쵸? 자 그래서 정답은 그리고 이 2배 1번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은 이제 쌍곡선 나올 차례죠 선생님 아주 깔끔하게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한 초점이 3,0이고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 자 쌍곡선의 형태를 딱 보면 얘가 지금 이제 플러스 1 나왔으니까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여러분들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주축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축의 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라는 거예요 얘가 2 2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점이 지금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셔야 돼 그럼 여기 2가 있어 요거를 윗변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이 뭐냐면 이 가상의 점이 아닐까 요 그래프 위에는 없으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점을 찍어주는 거지 자 얘가 뭐냐면은 요 식에서의 B가 되는 거예요 B 얘가 B입니다 자 쌍곡선 잘 모르는 사람 봐봐 얘가 그럼 이제 A인 거야 여기가 여기가 딱 A인 거지 요만큼 여기가 A고 얘가 B X절편이 A인 건 알겠죠 여기다 A 집어넣으면은 얘가 사라지니까 A,0 지나가잖아 근데 반대로 이게 Y절편은 없거든 근데 여기를 이제 B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지금 이제 똑같아요 요 길이하고 여기가 똑같애 이게 3이지 그럼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3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쌍곡선에서 식이 나와버리는데 식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요 2분의 루트 5 요게 지금 뭐냐면 2분의 루트 5 X 이게 지금 이제 점근선인 거야 요거 분의 요거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자 요 그림이 그냥 바로 그려줘야 돼 바로 그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 점 F에서부터 요 점근선 직선 L까지의 지금 이제 거리를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볼게 이렇게 요렇게 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잘 봐봐 요거에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루트 5라는 얘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비율이 2분의 루트 5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? 자 여기다 수선해 봐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 자 우리 기아이니까 도형 가지고 푸는 거야 요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기울기가 2분의 루트 5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이제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집으면 딱 여기 일치된 삼각형이란 말이야 2분의 루트 5이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2분의 루트 5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 요 삼각형 여기다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직각삼각형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얘 대 얘가 지금 몇 대면 2대 루트 5 자 그래서 비율을 여기다 써볼게요 2대 루트 5 그럼 2대 루트 5니까 여기 밑에는 뭐겠니 여기 3일 거 아니야 비율이 그렇다는 거야 2대 루트 5대 3이야 근데 요 실제 길이가 3이거든요 얘가 지금 3이야 그럼 여기 실제 길이 얘가 2라는 거고 얘가 지금 루트 5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지금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여기에는 이 삼각형하고 지금 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라는 거지 이게 합동인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죠? 그럼 요건 딱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? 어 여기가 3이구나 얘가 지금 뭔 거니? 이제 루트 5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은 3번이다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